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정치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이추, 어이추가 무엇인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최종 후보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된 키워드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양호 기자, 현재 후보들 정견발표 중인가요?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7호차 휴가를 다녀온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총회는 현재 개회선언과 선관위의 경과보고에 이어 후보자들의 정견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의장 후보들의 정견발표가 끝나면 부의장 후보 4사람이 이어 정견발표를 하고 오전 11시쯤 바로 투표에 들어갑니다. 45분가량 투표와 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후보자가 선출되면 당선자 발표와 축하 인사, 수락 연설 등을 끝으로 총회는 마무리됩니다. 이번 의장 경선, 그동안 과도한 명심 경쟁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당초 두 후보 외에 6선 조정식 의원과 5선 정성호 의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사퇴했는데 배경에 친명계 지도부의 설득이 있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교통정리가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내 일각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이 대표의 중에 따라 추 당선인이 승기를 잡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이 대표 극일체제에 반발한 일부 표심이 의원에게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는 주 본회의 결을 거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최종 선출되는데요.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 여부와 안건 상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22대 국회 향방을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강영웅입니다. 국회에서 강영웅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장가 기자, 이 얘기 한번 자세히 나눠볼 텐데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이렇게 2파전 구도인데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두 분 다 명심 마케팅, 굉장히 강조하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추미애 당선인은 처음부터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도 아니다라면서 현 정부를 겨냥해 민주당의 각종 입법 공세를 뒷받침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당초 조정식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언급했을 때도 경선 완주를 시사하면서 당선자들의 판단을 믿고 뚜벅뚜벅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어이추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경선이 임박해오자 우 의원도 명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휴가를 마치고 경선 투표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열을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다른 후보님한테는 어? 왜 나가시지? 국회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효능감 있게 통과가 돼서 피부에 닿는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게 한다면 자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만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쭉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쭉 하니까 아 그렇죠.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열심히 잘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의장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가장 관심이 쏠리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국회의장 뽑는데 명심, 명심, 이재명의 마음, 명심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명심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명심 8위만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은 우원식 의원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범 친명계라고 볼 수 있고요. 추미애 의원은 아주 독립적인 분이시죠. 정치활동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먼 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명심은 없다. 다만 명심 8위만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제일 가까운 분들은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었죠. 그런데 이 두 분이 명심 8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명심 8위를 하지 마시라, 자제하시라, 명심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두 분이 명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심이 사라지니까 명심 8위 마케팅도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는 두 분이 사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두 방금 목소리 들은 분들 보면 다 나한테는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무 얘기도 힘을 실어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당의 분위기가 과거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이 반장 뽑듯이 호불호라든가 친분관계, 이익관계로 뽑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이 선호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히려 좀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가 과열되는 것이 정상이고 한편으로 보면 정치가 정상적으로 국민 곁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뽑는 데 관심이 있어야죠. 검찰총장 누가 되느냐, 서울중앙지검장 누가 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국가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추 당선인은 자신이 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될 거다, 대놓고 러닝메이터를 자처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후보들은 명심팔이를 하고 있다고 박기정 부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심 없다는 것은 민주당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이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정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명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 이거는 예상이 됐던 건데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일극 제재가 됐고 이제 22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 혁신회의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정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이은 국가 서열 2위 국회의장에 대해서 야당이지만 거대 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여기에 대해 뒤에서 다 조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정성호 의원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일단 그동안에는 다선 의원이 먼저 하는 것으로 좀 국회 안에 관례가 있었는데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출마겠다. 그리고 친명계 좌장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명심이라는 것이 정성호 의원에게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특히 강성 지지층들이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더 좀 더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흔들렸던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한다. 결국 명심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을 해서 당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재명 대표가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명심 교통정리 없었다고 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겼을 거라고 지금 짐작하시는 거죠? 반영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국회의장은 16일 날 결정될 것이고 안 될 수도 있죠? 제 감의인데 안 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회의장 선출 관련해서 후보 관련해서 명심이 맞다 아니다 한번 11시 한 45분? 이 정도 되면 결정되니까 저희가 한번 나중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